안녕하십니까. 이은권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 낙선한 사람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는가 그런 많은 고심을 해오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우리 법률구조단장님과 또 우리 김성원 원내수석 의원님 또 우리 21대 국회의원 유상범 당선자님 또 미래한국당의 전주의 우리 당선자님과 자리를 하게 함께 됐습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 또 법조인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늦었지만 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의 앞날의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라라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현직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이다. 형직 경찰관 황운하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다.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현직 경찰관의 후보동록 무효 규정이나 당선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관리 미숙 등 관련 서류 선거 규정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직 경찰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 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 황헌화를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고인이자 현직 경찰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의원과 경찰 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사태를 발생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과 경찰 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헌화의 등원을 제한해야 한다. 넷째, 대법원은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에 등을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가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헌화에 대하여 저 이은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선거관리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의 지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경찰공무원 황헌화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인 신분 등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일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미래통합단 국회의원 이은권 정점식 김성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유상범 전주의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